홍섭씨의 김삿갓 그 부분의 랩을 보여주시겠다? 좋습니다 무비트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게디을 김삿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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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me삿갓 김삿갓 김삿갓 crime삿갓Ну삿갓ni 삼삿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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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1887년 개화기에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글공부를 좋아해 10살 전후에 사사성경 높아 20대 전에 장원급제 햄내 안동 김씨의 본명은 김병헌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 둘의 처하나 중국의 이태백 일본의 마쇼 그렇다면 보여주자 대한민국 김사각 매일 장가고에서 조상을 욕한 죄로 하늘이 부풀어 사람들은 글을 보고 이야 여러분 다시 한번 뚱을 말씀부터 드립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품이에요 아 예 종로 사는 남자입니다 아 종로의 남자 최민식부터 하겠습니다 아 참 이 배우 최고의 배우 최민식님부터 갑니다 내게 서장 남찬동 살채 내게 인마 너가 서장하고 이 느낌 그대로 가서 누구 갑니까 여기 상처 보이시지요 신의주에서 한 발 반주에서 한 발 여보세요 괜찮은 마지막 기침 디테일 소환이신 거예요 우리 리우님은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아 저 치과에서 진료 시작하기 전에 그 물빼는 경기기가 있잖아요 아 진료 시작하기 전에 물빼는 거 아이고 나 진짜 치과 왔는 줄 알았어 여 여 여 나는 중간 서산에서 서로 키우는 만세 살의 이윤수 여우 여우 그 개구리 짝짓기 때 나는 떼창 소리요 개구리가 짝짓기 때 나는 떼창 소리가 있어요 네 아 고양의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하는 개구리 소리랑은 다르네요 네 좀 다르죠 어 파이팅이 장난이 아닙니다 혹시 소 소리 가능합니까 소 소리 배고픈 송아지 소리요 배고픈 송아지 소리 레디 액션 그러면 배고픈 송아지가 소리를 내는데 약간 힙합 리듬에 낼 수 있나요 성공 썰렸다 아 저는 중랑구 사는 김모 씨로 하겠습니다 아 중랑구에 사는 김모님 첫 번째 개정기는 저기 시골 개들이 낮에는 그냥 평범하게 짖다가 새벽만 되면 이상하게 짖어 봤구요 아 새벽만 되면 이 친구들이 이상하게 짖어요 이상해져요 이상해져요 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모씨씨 지금 어디세요 쟤송한데 저 제가 퇴근해가지고 안방 저 구석에 있습니다. 와이프가 이상한 거 할 거면 저 구석 가서 하라고 그러고 가족들이 뭐 어떻게 구석에서 지금 시골 개소리 주셨고 아니 친기기관차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붐디 너무 좋아합니다. 항상 듣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붐디 삼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웃게 할 때 엄청 웃겨서요. 이차 할 때 엄청 웃겨요. 오우 길게 빼내민 제가.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붐붐파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3주년 붐붐파워 옆에서 지켜주시고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붐디 삼촌 3주년 생일 축하해요. 눈빛이 잘 나가는 거거든요. 마이팔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요. 많아픈데이 빼내민